유종북 시장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이 인천지역 케이블TV 3사 주간으로 열렸습니다. 유 시장은 전반기 가장 큰 성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꼽았는데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과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대표적입니다. 유 시장은 교통망 확충과 수도권 매립지 종료 현안을 풀고 F1 대회 유치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유정복 인천시장. 지난 2년간 추진한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인천형 출생 정책입니다.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신혼부부를 위해 하루 임대료가 천 원인 이른바 천 원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겁니다. 하루 천 원 주택, 그러니까 천 원 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한 달 가면 3만 원 아닙니까? 월 임체료를 3만 원으로 대폭 낮추어서 공급을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 이런 과거의 임대 주택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오랜 수건 사업인 인천대교,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와 공항철도 9호선 직결 사업 추진도 큰 성과로 꼽힙니다. 여기에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쾌거도 이렇습니다. 바이오특화단지로 인천이 선정됨으로 인해하고 송도뿐만이 아니라 영종, 강화남단, 그리고 기존에 많은 산업단지하고 연계된 소위 말하는 바이오의 세계 중심도시가 되는데 이거를 초격차 바이오 도시다. 교통망 확충 사업들도 속속 추진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에서 경기도 남양주시를 잇는 GTX-B 노선은 착공식을 가졌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GTX-DY자, 이노선이 함께 추진될 예정입니다. GTX-D 노선, 이노선은 영종, 공항에서 출발해서 서울의 남북으로 가게 되는 철도망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제5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예탈을 거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지만 남은 임기 안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3차 공모마저 실패하면서 지역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차 공모에 응하는 그런 대상지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후의 관계는 정부하고 협의해서 다음 단계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F1 그랑프리 대회 유치와 관련해 유 시장은 세계 3대 스포츠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회 유치를 통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케이블 3사가 진행한 유정복 인천시장 특집 대담은 오는 15일 오후 3시 SK브로드밴드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BTV 뉴스 이정류입니다. BTV 뉴스 이정률입니다.